1, 2, 3, 4 원딜 잘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? 턱 빛 나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느껴지나 봐? 참 참아야 되나? 내가 잘해봤자 이번 판 록스 대 유미미어는 이길 수 없는데 펌프시까지 얻어버렸네 펌프시까지 까비 더 들어가면 그부일 수 있거든요? 그부가 아래쪽 선이라 펌프시까지 맞다 이거 그부 안 왔으면 유미가 진작 내려서 천해 줬는데 내가 그부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유미가 하자고 해버렸네 유미가 내가 본 유미 중에 가장 공격적인데? 유미 공격적이면 좋지 유미가 으? 음? 걸렸는데 이거 아 여기 못 맞춰? 못 잡는데 아 beeuch 너무 못하는데? 오 나이스 유미 완전 무조건 성공했어야 되는 각이거든요 방금 진화골로 한번 빨아가지고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? 근데 탑 갈 때부터 약간 느낌이 쎄하긴 했어요 뽀삐가 탑 못 이긴다 라고 했는데도 굳이 탑 간 거여서 조금 쎄하긴 했는데 아 좀 아쉬운데 플레이 분발 해야겠는데 이거 어깨 저를 찾지 않으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기쁜데? 하이클 오버하지? 왜 신났지? 적당히 하지 너무 신났는데 나 못 봤어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번 판 포기했어요 애들 수준이 너무 낮아도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? 이미 운 좋게 킬먹어도 다시 다 뱉을 것 같은 실력자들이라고 해야 돼 제압 들어갔는데 뭐 호대가 다 던지는 거 아니야? 위험해 뭐 위험했던 거 심지어 잘 왔다 이거 아니 이게 왜 이기지? 나 롤 잘 모르겠다 나 롤 오래 했는데 그래도 나 롤 10년 했는데 나 롤 모르겠어 드라나스 캐리 같은데? 비에고 캐리인가? 유미 때문에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날 죽이려면 제대로 죽여야 될걸? 배가 나한테 기회가 나한테 나 롤 만드시키니 롤 롤 롤 롤 롤 롤 어 아쉬웠다 막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애 나도 아직 캠이 없어서 궁 써서 죽인건가? 궁 써서 죽인건가? 노곰이야 노곰이면 할만한데? 데드는 그림자 데드는 그림자만 빠지면 되니까 어 무빙을 안해 이거를? 이거를 일자 무빙한다고? 칼 막았다 이렇게 좀 잘 썼어 오 날렸데 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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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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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